olması 뭔 소리에요 운이 없는데 어떻게 운빨이에요 읏! 분신술! 저 분신술로 인해서 고피나리에... 네 실력은 더욱더 업이 됐고 네 느낌이 다를거에요 느낌이 다를거에요 아 뭐야 복근파원님 왜 거기있어 잠깐만 왜 거기있어 잠깐만 이 도움이 안되잖아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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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아 이건 복근파원님 어떻게 된거야 아니 아우 방울림 감사합니다 아니 이길 수가 없잖아 와 나도 구경만좀 하자 구경만 구경만 때리지마요 구경만 아 잠깐 때리지말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아니 그러지마 안되겠다 잡아야겠다 이제 끝났죠 아니 왜 안죽어 아무도 왜 아무도 안죽어 아니 복근파원님 저건 심했지 힘쓰고야 이거 아니 복근파원님 아니 이거 너무 심했지 오케이 어 뭐야 제가 이기겠는데 오케이 좋았어 잡았구요 지금 지금 이기고 죽이는게 관계가 없어 지금 복근파원님이 저기 엘프리모가 여기 들어간게 지금 지금 그거야 신의 한시였어 저 어그로 어그로가 신의 한시였다니까 저 어그로가 신의 한시였어 뭐야 이길 저게 이기려고 했던 야 그 복근파원님의 와 비피처였잖아